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종의 전명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역시 봤을때는 이것도 탐색창으로 여기 좀 나와봤습니다. 개빡이. 오늘도 어저께보다는 지금 현재가 어저께보니 타고가 더 많이 있습니다. 봤을때 여러분들 제가 핫꿈치에 대해서 한번 양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겨울철 되면 연동철 선동을 받는다고 그래 하죠. 그 핫꿈치에만 너무 지어치지 말고 핫꿈치에만 너무 지어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즉 100개 거의 80% 다 핫꿈치 낚시를 타여가면 핫꿈치 낚시를 타오면 저보다 핫꿈치만 다 맞게 돌아오고 있습니다. 그쵸? 그런데 여부대 연동철 감성놈을 노래가 돌아오는게 핫꿈치와 같이 하는지 저 되냐면은 제가 같이 하는 데서 되냐면은 감성놈 잡는 사람들은 감성놈 잡는 사람들은 감성놈 잡는 사람들은 핫꿈치가 핫꿈치가 잡은게 안됩니다. 여러분 저 등이 안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핫꿈치만 지우치다가 본 때는 여러분들 핫꿈치만 잡으려고 하다가 본 때는 이렇게 감성놈을 못 잡는 한가지만 그게 첫째 중요합니다.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파도가 파도가 당연히 아니고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 결과에 지금 말도 못하고 이렇게 파도가 펭니다. 이 파도가 자르다 그란다면 앞으로 밤중에 밤에는 바람 안 불어준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바람이 불어 주자 에는 파도가 전문에 합니다. 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낚시를 한번도 못하고 있습니다. 설정에는 그래도 낚시하러 낚시하러 좀 이렇게 원격하게 치고 인상을 올리려야 오늘은 이달까지 오늘 가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러 분들 조금 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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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연방체에서 연방체로 여러분들 한번 다 괜찮습니다. 여기 다 보이지만 좋지 않나요? 여기 여러분들의 조회가 조금... 여기 다닦아볼게요. 다닦아 바꾼 게 하나가 너무 많아요. 여기 다 넣은 거 아닌가요? 와, 이거야. 여기 다닦아볼게요. 자, 이렇습니다. 다닦아볼게요. 시킴트 사장님은 이 바꾼 게 하나가 더 많아요. 다닦아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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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도 홍글이 영상으로 여기까지 가면 다음 단단한 시점을 만들어보세요. 여기에서 여기에서 경험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